정치참여집단에 관한 문제인데요 먼저 기역과 니은단체를 구별해봐야겠죠 기역, 동그라미 단체에서는 국정감사를 하고 노동문제, 사법부의 활동을 감시한대요 뭔가 자기들의 이익이라기보다는 나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바로 시민단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니은 세모세모 단체에서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한대요 해외금융회사의 국내 진출을 반대한대요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조합원의 복지를 위한 시설에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한대요 조합원이라는 건 어떤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거든요 그 자기들만의 복지를 위한 거를 연구를 한다는 거죠 얘네가 바로 이익집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1번 정치사회화를 담당하며 정치 과정에서 산출기능을 수행한다 산출기능을 수행하는 건 둘 다의 특징이 아니죠 산출기능은 정부에서 수행하는 거고 얘네는 투입 혹은 활류의 기능을 하죠 2번 정부에 대해 비판을 하며 정강의 기본이념이 규정돼 있다 정강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는 바로 정당에 해당돼요 정당에서 우리 당은 이런 걸 앞으로 추구하고 해나갈 거야 이렇게 적어놓은 문서가 정강이라는 거거든요 2번 아 3번 정치 권력 획득에는 관심이 없으며 전체 공공선을 추구한다 공공선을 추구하는 건 시민단체의 특징이죠 이익집단은 공공선을 추구하지 않아요 사익을 추구하는 곳이죠 4번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게 두 단체의 공통점으로 맞는 거네요 5번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여론을 수렴하여 법률안을 발휘한다 법률안을 발휘한다는 부분이 틀렸죠 법률안을 이걸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건 국회나 대통령 정부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공통점으로 오른 거는 4번이 되겠네요